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건 주제가 뭐게 되겠습니까? 주제가 주의자 그러면 잠깐만 아이고 이것을 얇은 걸로 가야 돼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? 이 글의 주제 자 사람들인데 뭐야 마법의 이야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는다는 얘기에요? 그들의 마음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? 자 어떻게 원숭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지 숲속에서 이런 거 없죠?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움직이는 거 그들의 마음만으로 그죠? 그리고 그 방법 어떤 방법? 원숭이들과 인간들이 비슷한 거 그죠?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네 3번이 답이지 일단 자 왜 그 염력은 나쁜 영향? 나쁜 영향이란 건 없어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영향이 있나? 이건 아니죠 그죠? 그리고 figure out이 아까 전에 무슨 뜻이라고 했죠? 발견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? 이해하다 찾아내다 send는 보내다 아니죠? spread는 뭐 이렇게 퍼뜨리다 아니죠? manage는 뭐냐면 관리하다 아니죠? remove는 제거하다 아니죠? understand가 가장 가까운 말이네 발견하다 이해하다 알아내다 이런 뜻이죠?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염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연히 뭐겠어?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죠? 2번이죠?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모습은 뭐라고 했어? 아까 전에 빈칸이 뭐였죠? 빈칸이 얼마 후에 원숭이들이 배웠다 했겠죠? 원숭이들이 되겠죠? 이게 나오지도 않았지 그 다음 얘기인데 그죠? 그죠? 이것은 얘가 뭐 연결했겠어 얘 집 원숭이들이 배우는 법을 배웠잖아 그죠? 그 다음 과학자들은 시도 노력했습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주어지는지 이 힘이 사람들에게 과학자들은 원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도 언젠가 당신은 가질지도 모릅니다 염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짧지만 한번 따로따로 문제풀이를 찍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공 Word 공 tour 공 web 공 공 공 공 공 공